지금 어두워서 영상도 안 찍혀 그냥 넘어가면 된다니?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자 좀 잡시다 여러분들 라면 좀 먹을까? 안 돼 안 돼 떡볶이도 주고 다 한다는데 아니 아니야 라면은 그 맛에 먹는 게 아니야 라면이 두 개 갈 때 사다대요? 살짝 그런 거 같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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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안고라 벗고라 벗고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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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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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졸리다 졸려 죽을라그란다 이제 이렇게 아저씨 같냐 아 저 인테네 공원 아 인트공원 인쇄 상인비를 감사합니다.